안녕하십니까. 김도균 예비역 중장입니다. 먼저 이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지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년과 관련돼서 지난 1년 동안의 내용들을 한번 현상 진단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앞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졸속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이 과정이 전쟁 시기에 전쟁 지도부가 이전하는 그런 속도전을 하듯이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현직 수방사령관이었는데 이 이전과 관련된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사전 어떤 토의나 또는 의견 수렴이나 또는 공식적인 논의 과정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이 결정되고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이 모습들이 지난 1년간 아마 지금까지도 이 후유증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졸속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용산 지역에는 국방부 합참 본부뿐이 아니라 그 예하에 다수의 소속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소속기관들을 연세적으로 시설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쪽으로 또 옮아와야 되는 대통령실 또 경호실에도 사실은 관계부대나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설 재배치와 관련해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과 아마 이 공개된 예산 못지않게 또 해당 기관이나 부대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불필요한 이동 소요들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이 야기됐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경호 및 위기관리 체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 년간 구축되어 온 이 장점은 즉 대통령 경호 체계와 그리고 국가 군사 위기관리 시스템이 사실은 그 한두 해 정리돼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시행착오와 또 시간 속에서 켜켜이 그 시스템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어떤 최적의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사실은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준비 계획 없이 이동을 결정함에 따라서 이 대통령 경호 및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치약정을 그대로 노종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는 용산이나 한남동 관저지역에서의 또 이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고 보완되고 또 추가 시설 장비들이 배치 운영되는 이런 소요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대표적인 이 사례를 보여준 사례인데 수도권 대공 방어 체계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모습을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봤을 겁니다. 기존에는 그 북악 인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적시적인 통합 방공 시스템 운영 방식을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기간에 사전 준비 없이 조정함에 따라서 방공 진지 또 거기에 따르는 감시 및 무기체계 조정 등 대공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형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용산 및 한남동 관저지역에 대한 대공 방어 체계 구축이 단시간 내에 그냥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도 취약점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수도권 비행 금지 구역은 수도권이 가지는 어떤 전략적 상징성 때문에 수도권 비행 금지 구역을 정해서 지난 많은 시간을 사실은 공역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역을 갑자기 어디 무기체계가 바뀐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의 위협이 감소했다는 그런 평가도 없는데 절반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서 이 대공 방어 작전 수행에 사실은 문제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서울 상공에 대한 P730역까지 침범당한 북 무인기 도발 사건이 대공 방어 체계가 취약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으로 졸속 이전을 결정하면서 합참 연세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하고 이것을 지금 진행함에 따라서 이 부대 재배치 문제하고 이에 따르는 대규모 예산 편성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지역에는 사실은 꽤 많은 구군 장병뿐이 아니라 국방부 합참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무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국방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용산 지역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이 근무 여건 자체의 불안정 요소가 아마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작은 문제들이 사실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도청 사건과 연계해서 이 보안 문제는 용사 지난해 용산으로 이전할 때도 아마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수차례 경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경고 내용이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국회 국방위 차원의 지적조차 어떤 식으로 보안 조치를 해왔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그런 사건이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 작은 울타리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 기관과 주요 지식이자들이 한 울타리에 모여 있는 이런 국가안보의 치명적 상황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지금 조성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 제가 쭉 이 카테고리를 한번 져서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데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을 조금 내보겠습니다. 용산 이전은 분명히 이게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졸속으로 용산 이전을 결정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예상한 문제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혼합돼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이전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 지역으로 다시 복귀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고 아니면 세종시 지역으로 이전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시키는 그런 안도 지금은 한 번 심각하게 검토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대공방어체계의 구축 문제는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온 국민들이 관심사가 됐습니다. 차제에 수도권 지역은 대공감시 및 무기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부대 구조도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P73 공역을 지금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그런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현재 그 용산청사 기준으로 삼노티칼은 확보될 수 있도록 공역재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합참 이전과 관련돼서 국방부 합참의 이전 문제는 청와대 용산 이전과 같은 졸속 추진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참 단독 이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국가 및 군사위기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물리적 거리를 이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국방부 본부와 합참본부 이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중장기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국방개혁과제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예하부대의 부대 통합과 연계해서 검토할 사안이다. 제가 그리고 수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국방부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해서 국가의 어떤 위기관리 시스템 전쟁 지도체제를 확고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을 통합해서 수도군단 지역으로 부대 통합을 하는 그런 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실 보안대비태세와 관련돼서는 정말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지역의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본부, 한남동 관저 이 지역에 대한 집중 보안실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 현재 실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할 때는 마야 소리보다 사람들이 잡을래. 일본할 때 우린 다행이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신고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열 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문단이죠. 청봉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말씀 주세요. 빈건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이요. 국정운영에 청봉이 개입한다고 인거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국정운영에 청봉이 개입한다고